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. 자 9월 모의고사 치러졌습니다. 자 총평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총평가 향후 대책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6월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쉬워진 상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유형적으로 6월에 등장했었던 자 6월에서는 이제 29번에 우리가 2018학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29번의 어휘 문제가 아니라 밑줄 친 어구의 함축적 의미 함의를 추론하는 문제가 이제 9월에 이어서 21번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 실제 수능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확정된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장문도 케이스에서 42번에 빈칸으로 주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휘 문제로 주어질 것이냐 했는데 자 어휘 문제로 주어지게 되면서 이것도 6월에 이어서 확정된 유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원래 30번에서 다음 밑줄 친 뭐 it 또는 this 뭐 이거 가리키는 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걸 보통 지칭 추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 지칭 추론 문제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. 그리고서 자 네모 어휘 문제가 들어감으로써 어휘 문제가 사실상 30번과 그리고 42번에서 두 개의 문항으로 늘어나는 자 이러한 효과가 있게 됐었죠. 자 어쨌든 이러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더 중요한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까지 여러분들의 향후 대책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자 사실은 해설 강의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할 테니까 반드시 참조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는 수능까지 나하고 함께 가겠다는 얘기니까 자 내가 제시해주는 로드맵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잘 따라서 해주기 바래요. 알겠지?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. 18번의 글의 목적을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은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EBS의 채점 서비스 기준에서 정답률도 참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거의 뭐 1위부터 5위까지가 큰 차이 없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각 문항별로 정답률 오답률 이거 얘기하는 것은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합니다. 자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89%의 정답률을 보였기 때문에 쉬운 거죠.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자 이 목적 문제가 원래 어렵진 않지만 이번엔 특히 더 쉬웠었던 것이 첫 문장에서 끝나버렸어요.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항상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해왔겠지만 독해의 중요한 건 빨간색 구문의 중요한 건 파란색 그리고 어휘의 중요한 건 노란색 형광편을 준비하고 표시를 하면서 자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. 처음에 보면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질문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자 형광편을 보세요. 독해의 중요한 형광편 how to donate children's books for our book drive 자 책을 아동용 도서를 어떻게 기증할지에 관해 문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the event will take place 하면서 일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증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. 그냥 쭉 훑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쭉 그냥 스캐닝을 해봐도 글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역자변결사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답을 2번으로 아동도서를 기반한 방법을 안내하려고 너무 쉬웠죠. 거의 고1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왜 89%일지 모르겠어요. 거의 99%가 맞춰야 되는 문제였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어휘 하나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two locations designated for donations 라고 나와요. 자 이거 당연히 이제 기증을 하도록 지정된 두 개의 장소들 이런 게 될 텐데 자 이 designate 이런 표현 18번에 대한 거죠. 지정하다 지명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사람한테 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designated driver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대리운전하기가 힘들죠. 어딘가 목적지에 내려다 주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없잖아. 그래갖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이제 갈 때 각자 차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차에 여러 명이 함께 가고 그날 딱 designated driver를 정하면 그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나머지 다 술 취한 친구를 내려주고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이걸 designated driver 이렇게 얘기하고 야구에 있어서는 또 designated heater 하고 이렇게 편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? 그렇죠. 지명타제가 됩니다. 지명타제가 뭔지는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이 정도면 됐어요. 지명타제가 지명타제가 지명타제가